김승환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 발언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취재한 송인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 의지를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북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는 모두 3군데입니다. 전주 상산고와 익산의 남성고, 군산 중앙고인데요. 상산고는 다음 달로 허가 기간이 끝납니다. 나머지 2개 학교의 허가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모두 교육감 임기 내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전북 교육청의 평가 기준은 80점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10점이나 높은 것입니다. 그럼 일단 점수가 80점이 넘으면 자사고 존속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가 지정받을 때 점수는 80점, 나머지 2개 학교는 70점과 60점대입니다. 평가 기준에는 다문화와 차상위계층 자녀를 뽑고 이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8점이 배정됩니다. 상산고는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격권은 한 군데도 없게 됩니다. 섯사 점수로 통과한다 해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부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네, 김수환 교육감은 자사고의 재지정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시비를 걸 경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자사고 관련 내용은 그렇고요. 또 교권심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천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은 피해 교사의 동의가 없어도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대충 넘어가는 현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전북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중고교 의무교육 확대 의지도 밝혔죠. 네, 당장의 신입생 교복비와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며 전북교육청이 중고교의 의무교육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의지와 철학이 의심스럽다며 갈등을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